그 다음에 이제 그 학인의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스님들 중에 어떤 분이 질문이 왔어요. 참고하는 것과 사유하고 국리하는 것과 차이점이 뭐냐? 그건 차이점이 있죠. 사유한다든지 국리하는 것은 전부 다 그게 말로서 말로 서로 연결시키고 뜻이 가는 길도 있고 또 마음이 갈 수 있는 길도 열리가 있고 다 이게 들으면 해답을 거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열리가 있는 것이 다 사유하는 것이고 국리하는 것이죠. 그건 그런데 참고는 그게 아니죠. 말이 갈 길도 끊기고 생각의 길도 끊기고 뜻의 길도 끊기고 언어가 도단하고 시명이 처멸이다. 그게 참고인데 비유를 하자면 화살촉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오로지 그 관역만 바라보고 갈 뿐이지 하살촉이 날아가면서 이 뒤도 돌아보고 옆도 돌아보고 뭐가 뒤따라오느냐? 이런 거 없어요. 화두 참고는 오로지 알 수 없는 활구 그거 하나를 들고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어째서 왜? 그거죠 그냥. 왜? 왜 무라고 했나? 어째서 또랍에 잔나무를 했나? 그걸 참고한다는 거죠. 참고는 조금 더 잡념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그거 하나만 붙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쉬운 건 아니죠. 이게 참 의심을 일으킨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참 만만치는 않은 공부죠. 이게 그걸 먼저 설명해 드리고 그러면 이제 이 학인이 다시 이제 말하기를 그러면은 지금까지 활까지 했는데 활도 아직 먹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일은 그러면 차지하고 이 일은 이제 그만두고 뭘 그만두느냐 그 방거사의 오도송 가지고는 이제 그만두고 그리고는 이제 지여서봉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말이지 다만 서봉은 고봉시임을 말하는 겁니다. 고봉시임께서 그 미래 시방치회에서 시방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 놔놓고서는 선불장을 여시니 말이지 오늘이 이제 개당보설 아닙니까? 고봉시임으로 봐서는 개당보설을 하시니 필경에 무슨 상스러움이 있느냐 이 말이지 무슨 상스러움이 있습니까? 뭐 생각한다면은 이 생명세계가 살아가는데 낱낱이 무슨 참뜻이 있는 겁니까? 또는 말이지 사람이 살아가는 그 참모습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 참모습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걸 이제 묻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말을 한문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또 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나 중국 사람들끼리는 그렇지 않겠어요? 생명세계가 살아가는데 참 그 본 모습이 참뜻이 뭡니까?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참으로 사람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 그냥 묻는 거잖아요. 이걸 한문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 좀 어렵지. 그러니까 이제 사가 말씀하시기를 산화대지와 산과 물과 대지와 만상삼라와 삼라만상이라고 하면 다 들어가는 거죠. 정이 있는 거나 정이 없는 것이 다 실계성불이니라 모두가 다 성불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선에서 말하는 가장 말이지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죠. 본래 성불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학은 우리가 본래 중생이기 때문에 중생으로서 출발해가지고 부처의 길을 들어가는 쪽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선은 본래 성불에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입장에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학인이 그러면은 모두가 개성불이니든 인삼하여 학인은 불성불이니고 모두가 다 성불했을지인데는 무엇으로 인하여서 말이지 나는 이 학인은 말이야 성불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봉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만약에 성불했다고 할지인데는 산화대지가 말이지 어째 성불을 했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성불을 했다면은 산화대지가 어떻게 성불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계속 참고하도록 일려줬는데 이게 참고는 못하고 자꾸 이제 이렇게 중생 속심을 가지고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상대적으로 버려놓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있고 또 생명세계는 생명시대로 다 따로따로 노는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자꾸 상대적으로 벌려놓으니까 상대가 초월한 그 자리에서 노는 소리를 이 학인이 알아들을 수 없고 채취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이 네가 성불을 했을지인데는 산화대지가 어떻게 성불했겠느냐 이렇게 이제 안겨요. 그러니까 또 학인이 그러면 필경에 이 학인이 과제심 맞춰있고 이 학인의 그 흐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나의 흐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 때문에 무슨 흐물이 있길래 산화대지가 다 성불해 맞췄는데 나는 성불하지 못했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럼 묻는 거죠. 그러니까 사가 하시는 말씀이 상지 남이요 담지 북이니라. 상지 남이요 담지 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흐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주는 남쪽에 있고 담주는 북쪽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한라산은 남쪽에 있고 백두산은 북쪽에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뭐 조금 더 보탠 것도 없고 조작한 것도 없고 그냥 깨친 도인의 입장에서 그대로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 속심과 중심이 이 분별 이심을 가지고 말하는 아 한라산은 남쪽에 있고 백두산은 북쪽에 있다. 그거지 뭐. 그게 제일 통하겠어요? 아니에요 이게. 그런 식으로 선을 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째서 왜 상지는 남쪽에 있고 담주는 북쪽에 있다고 하는가. 내 흐물이 뭐냐고 물었는데 이게 완전히 활구죠 이거는. 전부가 내가 가나선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알면 이게 전부 다 활구로 돌아서는 거예요. 활구로. 활구가 돼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게 금기는 약하고 원력도 약하고 신심도 약하고 이게 공부도 하기 싫고 그러다 보면 이게 전부 다 그냥 자기 속심을 가지고 중생 분별 업식을 가지고 해결을 다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해결을 해서 비슷하게 짜맞춘다 하더라도 지가 목마른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지 자신은 지가 못 속이는데 지는 목마른데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일치가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 공부에 인연을 끊게 만들고 실망을 주고 무리를 일으키고 그러는 거죠 이제. 아까도 제가 오전에 도인이 왜 구하는 게 맞느냐 도인이 왜 그렇게 조작이 많느냐 도인이 왜 그래 뭘 구하려고 허덕이느냐 뭐 이런 말들은 이런 뉴드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참 도인이야 상지남여 담지 북이라 하는데 그게 뭐가 있어요? 참 성품을 본 자리에서는 그렇다며 그냥 내 허물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적에 상주는 남쪽에 있고 담주는 북쪽에 있느니라 그래야 학인이 다시 학인으로 하여금 말이지 참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또 이제 자꾸 이제 분멸심으로 가니까 자꾸 멀어지는 소리만 하는 거죠 자꾸 멀어지는 소리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하는 말씀이 예배 착하라 착은 이게 뭐 어조사니까 빼버리고 그냥 예배하라 예배하라 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라 하니까 이 성이 또 말이지 스님 앞에서 또 저를 꾸뻑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저를 꾸뻑하니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자는 교인하고 한류는 죽겠니라 사자는 사람을 물고 개는 흙둥이를 쫓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자는 사람을 문다는 건 뭘 말하냐면 사자는 사람을 문다는 거는 바로 던진 그 본질 자리를 바로 봐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 본질 근원을 갖다가 바로 뿌리를 잘라버리는 게 사자의 짐승들은요 사냥하는 걸 보면 탁 덮치면요 이 명줄부터 먼저 물어버려요 딱 숨을 못쓰는 게 명줄부터 탁 물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냥 막 사자는 던진 사람을 그냥 바로 덮쳐버리는 거야 두 번 그따우지 못하게끔 덤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는 말이요 사람은 안 물고 흙둥이만 쫓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선님께서 계속 활구 가나선을 갖다가 상당 번문을 했는데 한 번도 조금도 참고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아르마리로 분별로 가지고 알려고 자꾸 아르마리를 쫓아가니까 물결을 자꾸 치면서 고요하게 부서지지 않는 달을 보려고 하는 어리석음과 같으니까 책망은 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흙둥이 쫓아가 가지고는 끝이 없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벗거량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선문답이잖아요 이 선문답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긴 어떤 자기의 공부를 하다가 자기 경지가 나서 궁극적으로 꼭지가 떨어지지 않아서 마지막 결정적인 해결을 보기 위해서 서성에게 물었을 적에 서성은 그 하긴에게 소위 말해서 그 하긴이 지금 기본적으로 어디에 묶여지가 있는가를 간파해야 된다는 거죠 서성은 이 하긴이 지금 어디에 묶여지가 있구나 무엇에 병 들어가 있구나 이거를 선지식은 간파한다는 거죠 그걸 간파하고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물을 갖다가 뺏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런 거는 이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법을 쓰는 가풍이거든 그런데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묻는 질문 그 자체를 갖다가 부숴버리는 거예요 묻는 질문 그 자체를 부숴가지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만한 공부가 되어있고 힘이 되어있을 적에는 거기서 바로 그냥 알아들어버리는 깨치는 거죠 모든 선문답이 그 자리에서 바로 깨치고 알아라고 하는 것이거든 이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를 이제 처음에 문자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서라문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문자문 서라문 다 못 쓰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참고문으로 들어온 게거든 가나선은 참고해가지고 깨치는 참고문이다 이 말이야 가나선 교육방법이 그래요 이게 우리 선문화가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를 자꾸 서라문으로 들어왔어가지고 알려고 덤비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리고서는 마지막에는 뭡니까 마지막에는 무문문이라 문도 없어 그때는 목경이 도전이라 눈만 끔뻑하면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문문이죠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조사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조사관 조사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사선의 정신을 갖다가 가나선이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이어받았는데 방법은 문문문에서 창고문으로 수행방법으로 들어가게끔 한 것뿐이에요 그 근본정신은 도노에 있거든 이 화두참선은 반드시 도노다 이 말이야 도노 도노인 거예요 무엇을 하든 점수법을 하든 뭘 하든 구경에는 도노예요 도노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의심이 갈 겁니다 그렇다면 스님 창고문도 닦음을 빌린 거 아닙니까 맞죠 틀립니까 활구를 창고하는 것도 닦음을 빌린 거 아닙니까 도불용수 담마고염이라 닦음과 정득하고 이런 것을 빌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조사문이고 문문문이라고 했는데 창고문도 빌리는 거 아닙니까 수행을 빌린 건데 어째 빌리는 게 없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결국 그것도 그러면 스님 점수 아닙니까 점수 닦아가지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사선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거 중요한 거예요 이런 정의가 내려져야 돼 왜 그러냐 내가 본 진성을 덩져버리고 내가 진성의 본 흐름을 갖다가 거역해버리고 배신했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돌아서는 이거는 전부 다 이거는 몽중사야 몽중사라 하면 뭐냐 꿈속에서 내가 꿈속에서 내가 대통령을 하고 꿈속에서 내가 국회의원을 하고 꿈속에서 내가 삼성그룹 회장이 돼 본들 그거 누가 인정해 줄 사람 누가 있어요 미친놈이라고 하지 미친놈이라고 하지 돌았다 하지 그러니까 내 진성을 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닦는다든지 뭘 공부를 이야기한다든지 뭘 하는 거는 전부 다 그게 몽중사다 이 말이야 몽중사인데 몽중사를 누가 이력에다가 넣어주고 누가 그걸 갖다가 인정을 해 주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닦음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이 정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정견은 뭐냐 오로지 꿈에서 깨는 것만이 정견인 거야 내가 꿈에서 깨야 돼 꿈에서 딱 깨버리면 그 순간에 내가 그냥 그때부터는 그게 사실이고 그게 실지고 그게 여실지견으로 들어가는 거지 내가 꿈속에서 암만 내가 화를 하고 방을 치고 내가 무슨 조사본문을 해본다 그게 전부 다 몽중사지 누가 들어줄 것이면 누가 인정해 줄 것이야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조사선에서는 꿈 깬 그 순간만이 사실이고 그게 진실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도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노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참 이 법거량이 이상하게 돼도 안 하는 학인이 나와 가지고 이 법거량을 완전히 그냥 망치기는 했는데 그런데 후학들에게는 좋은 하나의 또 법문이 되죠 이게 이걸로 우리 인해서 중생이 이제 깨우쳐주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임재선님 말씀대로 우리는 본래 부족한 게 없는 그 사실을 먼저 체크하고 점검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성이 뭐냐 불성이 뭐냐 그리고 참으로 조사관이 뭐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기보다는 왜 중생이냐 무엇이 중생이냐 무엇이 속심이냐 무엇이 문제냐 자기 원인 점검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후배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럽니다 지금 네 이것부터 점검해봐라 저는 실제로 선방에 다닐 때 하도가 안 들리고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지도 정의가 잘 안 쓰고 해가지고 아 진짜 산에 가서 울기 때문에 내가 엄청 울었어요 기가 차더라고 아 이 젊은 놈이 말이야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해 두 해 다이고 10년이 그냥 지났는데 이거 어떤 놈이 책임질 일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야 한생 그냥 가버리는 거다 이 말이야 아 기가 차는 노릇이지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가만히 원인이 뭐냐 공부 안 되는 원인이 뭐냐 내가 내가 그거를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공부 안 되는 원인이 뭐냐 가만히 들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신심도 별로 없고 신심도 없고 원력도 없어요 보살 심도 없고 속으로 이기심이 깍 들어앉아 있고 나라는 자만심 그리고 뭘 하나라도 주워 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는 척 하고 싶은 이런 속심만 들어앉아가 있지 신심이니 원리니 이런 게 없는 거야 그거를 내가 알면서 아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되겠는데 아 그거 인정하기 싫더라고 솔직히 인정하기 싫어요 그거 인정하면 되는데 그거 인정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하다 하다한 데가 별 짓을 다 했어요 신심도도 한 3년 닦았고 웅기 조식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 단전 호흡 해가지고 기운 채취 해가지고 소주천 대주천 한다고 삼시로 성명 쌍수죠 그게 그것도 3년 넘게 했어요 제가 그걸도 하고 그걸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불꽃자선빵이 있으면서 혼자 그걸 했어요 수타니파타경에 보면 부처님이 그 자예관 있잖아요 자예관 자비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예관이라고 그랬죠 그걸 했죠 그걸 하는 거는 아직도 중물이 덜 들어서 그런가 속가에 식구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도 있고 그래서 머리 올려놓고 그것도 먼저 이게 굉장히 중노로 잘하는 게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그래서 올려놓고 다 관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제일 가문이 힘든 게 뭐냐 제일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내 마음에 상처 준 사람 뭐 이런 거라든지 만나기 싫은 사람 뭐 이런 거 이런 감정이 있는 사람도 머리 위에 올려놔 놓고서는 그 사람을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이 이 부처님의 해명의 지혜가 돈발하도록 확 관을 하고 확신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지혜로서 덕을 베풀고 큰 그런 그릇이 돼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추구는 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자비간의 마지막에 힘든 이것도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처음에는 신심이라서 좀 했는데 한 한 달 두 달 가니까 내가 내 자신이 아주 못 쓰겠더라고 이중인격자가 되는 것 같아 속으로만 그래 하고 겉으로는 이게 완전히 내 자신이 미워지고 싫어지더라고요 이 공부가 굉장히 그것도 고비가 있는가 봐 그게 싫더라고 그런데 그래도 그거를 자꾸 했어요 했더니 나중에는 정말 생각만 떠올려도 그냥 그게 눈물이 흐르더라고 내 잘못이 보이고 내가 정말 문제가 많다는 것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자꾸 이제 순화되는 걸 느꼈어요 그게 순화되면서 그때 그 참 마음쓰리고 아픈 그런 심정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조금 대중생활 속에서 공심도 살아나고 보살심도 살아나고 내 자아의식도 좀 떨어지고 이제 하심도 되고 이래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법이요 바로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눈이 열리는데 화두가 잡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럽니다 공부하려면 보살심부터 먼저 발언해라 원력부터 먼저 세워라 사실은 오후시간이니까 조금 갑니다마는 누굽니까? 사조 도신대사에게 법을 연 오조 홍인대사 말고 우두법령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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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두종의 개조 아닙니까? 우두법령선사가 우두산에 들어가가지고 10년을 공부를 했는데 앉았으면 호랑이가 앞에 와서 딱 스님 자가용으로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딱 와서 앉았고 많은 무새들이 좋은 꽃은 다 물고 와서 우두법령선사 앞에 와서 꽃을 공량으로 올렸고 원숭이고 뭐고 전부 다 과일을 물고 와가지고 우두법령선사 앞에서 공량으로 올렸거든요 우두법령선사가 그렇게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 앉았으면 몸에서 반강이 나는데 그 산골짜기가 전체가 그냥 흔해졌다는 것이죠 반강하고 이 자외선하고 다릅니다 반강은 실제로 말해요 빛이 반강하면 부엌 구둘장 밑도 흔해요 장독안도 흔하고 막힘이 없어요 반강은 산 전체가 푸르륵 푸르륵한 빛으로 전체가 밝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청기에도 그걸 뭐냐면 오로라카나 북극쪽으로 가면 그게 한 번씩 자주 나타난다고 그러되 그게 빛의 어떤 작용에 의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사조 도신대사가 길을 지나다가 보니까 아 거기 뭐가 서기가 확 비치면서 대단하거든 그러니까 도신대사가 저기 누가 들어앉아가 있길래 저렇게 반강을 하고 저러냐 그러니까 시자가 하는 말이 스님 그 우두스님이 들어간 지 10년 됐는데 앉았으면 그냥 모든 짐승들이 다 과일을 물어 올리고 그냥 반강을 하고 그런답니다 그거 대단하죠 그래서 도신스님이 승복을 한 번을 딱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우두스님을 만내서 그대 옷이 너무 남로하다 이 옷을 입어라 하면서 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벗그냥이에요 이게 벌써 떠보는 것이죠 이제 이게 딱 알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두스님이 받지 않고 하는 말씀이 부모가 나에게 준 옷도 내가 다 들고지 못하는데 이 옷을 내가 왜 받느냐 하고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조스님이 그래 부모가 너에게 옷 주기 전에는 무슨 옷 입었냐 바로 이제 점검이 들어가는 거죠 부모가 너에게 옷 주기 전에는 무슨 옷 입었냐 거짓말 못하죠 그럼 거기서 도신스님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가 도신스님이 혹시 스님께서 사조 도신 대상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사재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사조스님을 따라가가지고 3년을 80미끼를 걸어나가가지고 탁발을 해가 온 거예요 탁발을 해가와가지고 80대중을 갖다가 3년을 먹여 살렸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법문을 들었길래 저 먹고 우두스님이 그렇게 보살 행을 했느냐는 것이죠 이게 선이죠 이제 한마디 딱 들어보니까 아 내가 공부 잘 못했구나 그래가지고 3년을 도신스님을 시봉을 하면서 대중을 갖다가 탁발해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서는 우두산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정진을 하는데 그로부터는 다시는 범도 오지 아니하고 새도 오지 아니하고 원숭이도 오지 아니하고 방강도 일어나지 안 했다는 것이 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게 선이죠 이제 이게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그 선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뭐 선한다고 하니까 선인 그 선 정신통일하는 거 아닙니까 또는 뭐 선님 농사 짓는 것도 농경선이다 하셨고 차 마시는 것도 차선이다 하셨고 뭐 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하는데 그게 일 마친 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선하는 것이 없지요 그런데 지금 지금 거기 차선이니 뭐니 거기 거기 되느냐 이 말이야 선을 갖다가 그래 많이 잘못 알고 그렇게 자꾸 붙이고 이러면 안 되죠 물론 그 정도는 여기서 다 뛰어난 분들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본래 무문문에서는 조사관에서는 조사선에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깨쳐버리는 거죠 바로 알아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창구문으로 해서 우리가 들어가도 결국은 바로 깨친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상당 법문은 이제 끝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이 이제 법문이 이제 또 시작이 되는데 이 학인이 너무 어설픈 법거량을 했거든요 아 그 법거량 하니까 내가 그 이제 이야기하다가 잘못 흘렸구나 법거량을 하는 것이 거기 이제 유물을 갖다가 이제 열어주고 뺏고 하는 거면서 그 학인이 묻고 있는 그 점을 말이지 흔적을 지워주는 것이 그게 선법문입니다 선사는 묻는 사람의 질문을 갖다가 부숴버리는 거예요 흔적을 없애주는 거예요 일체 흔적을 지워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안 되더라도 속가 있는 마을 사람들은요 부부지간에 싸움 하다가도 이런 법문만 들어도요 부부지간에 싸움 하면서도요 싸움하는 흔적을 지워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싱겁어서 싸움도 못하는 거라 싸우다 말고 허허허 허 그 참 그래되어버리는 거야 이게 전부 다 중생의 병은 본래 참병이 아니거든요 인년에 의해서 인년 상황이 벌어진 하나의 인년의 현상일 뿐이지 중생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병은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무생이라고 그러잖아 왜 무생이라고 그러느냐 생한 것은 반드시 그것이 저절로 다 멸하기 때문에 나도 남바가 아니기 때문에 무생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걸 그대로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불생불멸이라고 그러는 거죠 중생심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일어나는 것은 그냥 뜬구름처럼 일어났다가 지가 멸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본질을 바로 이제 보는 것이 상당히 이제 선에 나름대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매사를 하는데 그 순간 과함을 치고 화를 지르고 아무리 성을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거기 0.0초도 안 걸려요 그 자리가 지워져 버려요 저는 저 은사선님 모시고 토굴에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엄청 일도 많이 시키더라고 내가 무슨 머슴 사려였나 싶을 정도로 속가에서는 지게질도 안 해봤고요 낯질이고 뭐고 이런 걸 독게질 안 해봤거든 그런데 3년 동안 그냥 지게질만 시키고 지금도 딱 지면 기운이 없어 그렇지 지게가 몸에 딱 붙어요 하도 지게질로 많이 해가지고 톱질 낯질 독게질 많이 했거든 공부는 안 시키고 계속 일만 시키는 거예요 일만 그래가지고 죽자 한다고 했는데 와가지고는 엄청 머락하시는 거라 또 그런데 그때는 또 신도님들이 오면 스님 눈치 봐가지고 숫자 돌아가가지고 아미타불이 본래 어떤 것이고 간센보살이 어떤 것이고 잠시만요 대단한 소리를 저 아는 척도 하다가 들키잖아요 들키고 이래 오는 니가 뭐하노 니 아는 게 뭐고 많은 사람들이 창비를 주는 거예요 속에만 이런 게 다 올라오죠 그래 놓고선도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애디 호박 다운나 뭐 다운나 금방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른 스님네들이 공부라는 것이 그 흔적을 바로바로 지우는 거예요 이 선을 다는 것은 흔적을 바로바로 지울 줄 알아야 된다 지울 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정견이 서면 흔적이 바로바로 지워져버립니다 그걸 소정 멸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지워버리고 들어가는 것이죠 아무 흔적이 남는 게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좀 재미있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후 시간이 돼가지고